임코 오일라이터 입니다. 이전에는 오스트리아 라이터로 불렸던 모델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918년부터 제작이 되었던 모델입니다. 한국에서 한때 유행을 했었지만 15년 전 단종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다시 또 입고가 되었습니다. 일단 보시면 지포라이터처럼 오일을 사용하고요. 뚜껑을 한번 여는 것으로 간단하게 불을 붙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바람 구멍이 있어서 바람 구멍을 열어주면 불이 커집니다. 작아지면 작아지고요. 커지고 작아지고.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기름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뺀 상태에서 이쪽으로 기름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불을 붙인 상태에서 빼서 점화기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촛불처럼 잠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름 양이 얼마 없을 때는 많이 쓰시면 안되겠죠. 그리고 돌을 갈아 주실 때는 좀 방법이 특이합니다. 지포라이터처럼 간단한 건 아니구요. 이렇게 아랫부분 스위치 부분을 눌러서 뚜껑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올라오구요. 뚜껑을 열어준 상태에서 이 돌구멍을 스프링을 내려서 열어주면 돌을 이렇게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다시 넣어 주시고. 카메라를 보면서 하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넣어 주시고 뚜껑을 스프링 마개를 올려 주시고 뚜껑을 닫아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가 가볍구요.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한 손으로 원터치에 사용 가능하고 그다음에 기름 날라간으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뚜껑을 완전 덮게 되어 있어서 기름이 많이 증발하지 않습니다. 바람막이 한 손으로 쉽게 조절이 가능하구요. 다시 예전처럼 유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요즘은 담배 피우시는 분이 워낙 적어서. 뭐 아무튼 임코라이타 입니다.